금붕어의 혈액순환 준비물, 금붕어, 받침유리, 핀셋, 거즈 금붕어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붕어를 얼음물에 담급니다. 금붕어의 꼬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물에 적신 거즈로 둘러싼 후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습니다. 금붕어의 꼬리 지느러미를 펼친 후 현미경으로 초점을 맞추어 혈액의 흐름을 관찰합니다.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것은 무엇이며 혈관의 굵기에 차이가 있는지,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어떠한지, 혈액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관찰합니다. 혈관의 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